오빠, 오빠랑 저기 동갑인 연예인이 누가 있어? 오빠가 7, 8인가? 톤이요, 키준이, 나도 칠칠이야 칠칠이야? 개라고? 칠칠이야, 개? 한참 속였었으니까 너야, 너 X이랑 진짜 싸웠어? 나? 아니예요 아니, 진짜 싸웠잖아 아니, 걔 누구야? SNS에다가 막 그랬었잖아 걔넨 좀 곤때려 그치, 그치 오, 대박 진짜? 다 알고 있는 거야?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럴 때? 그러니까, 그건 뭐야, 저게 뭐야 그렇게 여기까지, 미안해 여기까지 그만 가자 이 아줌마 엄청 세네 이 아줌마 쎄